1, 2, 1, 2, 1, 2, 3, 4 안 돼 랄랄라 담배 연기 세상을 가리는 담배 연기 안 돼 랄랄라 소리쳐봐 담배 끊겠다고 소리쳐봐 첫 번째는 괴로운 간접 흡연 두 번째 심하게 나는 입냄새 세 번째는 태가 너무 아파 네 번째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안 돼 랄랄라 담배 연기 세상을 가리는 담배 연기 안 돼 랄랄라 소리쳐봐 담배 끊겠다고 소리쳐봐 안 돼 랄랄라 담배 연기 세상을 가리는 담배 연기 안 돼 랄랄라 소리쳐봐 담배 끊겠다고 소리쳐봐 안 돼 랄랄라 담배 연기 안 돼 랄랄라 담배 연기 잘 알고 계시죠? 네 절대로 흡연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 약속 약속해 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쇼 음악중쇼에서 아주 특별한 곳에서 무대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란 하늘 아래 푸른 물결이 넘신대는 생각만 해도 정말 제 이름처럼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빨리 구해달라고 SOS 신호가 계속 보고 있다고 잠시만요 우리 특별한 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놀아줘의 무대는 잠시 후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전에 신비한 주문을 걸어오는 네 분이죠 어떤 분들이요?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뭐야? 그게 뭐예요? 에이 시원시 그게 뭐예요? 어머어머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 크리스탈 5, 6, 7, 8 어머어머어머 네 잘 못하겠습니다 시크릿의 무대 만나볼까요? 매직